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산딸기인데요 영어로는 라스베리라고 하기도 하죠 산딸기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자주 보셨을 텐데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약간 불그스러한 그런 기운이 있죠 종류는 두 개예요 와일드 라스베리하고 가든 라스베리가 있는데 뭔지는 아시겠죠 가든은 키우는 거고 와일드는 말 그대로 야생이라는 뜻인데 약간 다릅니다 학명으로는 루브스 스트리고서스하고 루브스 아데우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약용 부위는 같아요 잎하고 열매를 씁니다 특히 잎이 차로 해서 만들 수 있다는데 저는 열매는 등산하면서 좀 먹어봤는데 잎은 그렇게 쓸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잎이 색 좀 달라 보이죠 큰 잎이 있고 작은 잎이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 그거는 이게 2년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첫해 나온 잎이고 이건 두 번째에 나온 잎이고 이게 열매인데요 우리가 보는 산딸기하고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북미 쪽에서 주로 자생하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통명을 보면 와일드 레스베리 와일드 레드 레스베리 가든 레스베리 혹은 유러피안 레드 레스베리인데 여기 있는 게 와일드 레드 레스베리 북미 쪽에 주로 나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가든 레스베리라는 거는 유럽 원산입니다 한글로는 산딸기 혹은 그냥 영어를 그대로 써서 라스베리라고 부르죠 이거는 라스베리 열매를 확대한 건데요 산딸기 그러니까 뱀 껍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2년생 관목 식물인데 잎은 교대로 발생하고요 첫 회에는 꽃이 안 나오고 두 번째 봄에 백색꽃으로 계열하고 여름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거는 라스베리 산딸기를 잘라놓은 건데요 이걸 왜 했냐면은 블루베리하고 산딸기하고 라스베리죠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원래는 초록색이었다가 빨갛게 됐다가 그게 블랙베리네요 까만색으로 바뀌거든요 익으면 근데 라스베리는 녹색이었다가 익으면 빨갛게 되죠 그래서 블루베리가 익기 전하고 라스베리가 익었다고 색깔이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블랙베리는 안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라스베리는 안이 비어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요 효능은 항구토제, 수렴제, 완화제 이렇게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아까 열매하고 입을 얘기를 했지만 차를 먹을 때는 입으로 만들어서 음용을 하고요 설사에도 유용하고 그리고 구토도 완화하고 유산 예방에도 쓴대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경우는 모유 촉진이나 산통 경감 그리고 유산 예방을 위해서 산달기를 임신부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완화 효과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화분에 담은 라스베리인데요 산달기는 주로 영양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쭉 뻗어나가면 그거를 땅에다가 심어주면 이렇게 다시 크는 형태가 되고 어떻게 차를 우리냐 두 컵의 물에 30ml의 입을 15분 정도 보통 한 10분 정도 우리는데 이거는 좀 길죠 그래서 하루에 두 컵을 음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191번에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산딸기는 우리가 산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집에서도 자주 기를 수 있는데 별로 손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입이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열매가 효과가 있다는 건 알았고요 입에 대해서는 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산딸기를 안 기르기 때문에 라스베리 안 기르기 때문에 입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네요 저는 뭐 아직 집이 없습니다만 집에 있으면 이렇게 한 레이즈드 가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한두 개 정도씩 길러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꿈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